안녕하세요. 오늘은 불타는 트롯맨과 황영웅 가수님에 대한 논란과 그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황영웅 가수님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면서 불타는 트롯맨 전국투어 콘서트의 흥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티켓 판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많은 좌석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미스터트롯의 전국투어 공연과 비교할 때 이번 불타는 트롯맨 콘서트의 성적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를 황영웅 가수님과 관련된 논란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콘서트에는 8명의 결승 진출자가 모두 참여하며 황영웅 가수님 역시 출연할 예정인데 대다수의 일반 관객들은 이로 인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불타는 트롯맨의 서울 공연은 즉시 매진에 실패했는데 이는 제작진에게도 큰 실패로 남을 것입니다. 경연 참가자들 역시 황영웅 가수님과 매번 마주쳐야 하는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경연의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불타는 트롯맨은 황영웅 가수님 밀어주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가사를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이 특별한 지적 없이 넘어간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다른 참가자들과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황영웅 가수님과 관련된 논란은 계속해서 그의 이미지와 경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으나 일반 대중과 업계에서는 그의 행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불타는 트롯맨 콘서트의 성적 부지는 단순히 티켓 판매의 문제를 넘어서 한 가수의 이미지와 그로 인한 팬덤의 변화 그리고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황영웅 가수님의 경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향후 그의 활동과 이미지 회복 전략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황영웅 가수님이 빈지개를 부를 때 발생한 가사 실수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때 황영웅 가수님은 지난 날의 사랑하라는 가사를 지난 날의 사람하로 부르는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은 이를 바로잡지 않고 자막을 수정하여 방송했습니다. 이는 다른 참가자들의 실수와 대비되어 논란이 되었는데요. 특히 손태진 가수와 함께 비날이 무대를 선보일 때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불타는 트롯맨 제작진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참가자의 경우 가사 실수가 있으면 제작진은 그것을 명확하게 지적했지만 황영웅 가수님의 경우에는 그러한 지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황영웅 가수님이 속한 팀이 높은 성적을 거두는 상황도 이러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방송 심해 규정에 따르면 방송은 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되며 제작 기술이나 편집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청자들은 제작진이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민원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황영웅 가수님이 불타는 트롯맨 결승 1차전에서 1위에 오른 것과 그에 대한 소감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은 당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위를 차지했고 이에 대해 죄송하다는 소감을 표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황영웅 가수님과 관련된 논란이 어떻게 그의 경력과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황영웅 가수님과 관련된 논란은 그의 팬덤과 일반 대중 사이의 인식 차이를 드러내며 향후 그의 음악적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은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의 다음 행보에 많은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은 물론 그의 팬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돌발 선언은 예기치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는 황영웅 가수님의 과거 폭력 사건과 그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황영웅 가수님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의 행보에 대해 깊은 고민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불타는 트롯맨 제작진에 대한 시청자들의 비판은 단순히 황영웅 가수님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선 방송 전반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특히 황영웅 가수님이 상금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그를 둘러싼 논란을 가라앉히기 위한 전략으로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이는 황영웅 가수님의 이미지와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황영웅 가수님의 지속적인 음악 활동과 팬들의 변함없는 지지는 그가 여전히 강력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폭력 사건과 관련된 논란은 황영웅 가수님의 이미지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황영웅 가수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황영웅 가수님의 향후 행보는 그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고 어떻게 대중과 소통하며 자신의 과거 행동에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의 미래는 단순히 무대 위에서의 성과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이를 통해 성장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대중의 신뢰와 가치관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영웅 가수님이 과연 대중 앞에서 계속 가수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은 단순한 연예계 이슈를 넘어서 사회적인 책임과 윤리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황영웅 가수님과 같은 공인은 대중의 사랑과 존경을 바탕으로 성장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대중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황영웅 가수님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과거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고 이를 통해 어떻게 성장하며 대중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황영웅 가수님 개인의 성찰과 성숙 그리고 대중과의 소통에 기반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상금 기부의 선언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황영웅 가수님 본인의 진정성 있는 행동과 태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불타는 트롯맨과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참가자들 역시 황영웅 가수님과 관련된 논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노력과 재능에 대한 평가를 받기를 기대했지만 황영웅 가수님과 관련된 논란으로 인해 그들의 성과가 가려지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프로그램 제작진과 관련 기관이 공정성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결국 황영웅 가수님의 행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공정성과 윤리를 중시하며 과거의 실수를 어떻게 극복하고 성장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대중은 황영웅 가수님의 향후 결정과 행동에 주목하며 이를 통해 그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고 어떻게 자신의 책임을 다할 것인지 지켜볼 것입니다.